2023년 쿠팡과 소상공인이 함께했던 날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쿠팡은 소상공인 파트너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6,8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며 소상공인과 상생, 동반 성장을 이끌었고, 로켓크로스, 대만 로켓집고 로켓배송, 쿠팡PB 상품협력과 같이 소상공인 파트너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로켓크로스는 꾸준히 소상공인 파트너를 늘려 2023년에는 소상공인 1만 2천 명 이상에게 상품입고 이후 보관 및 재고관리, 포장, 로켓배송, CS 등 인프라 전반을 제공했습니다. 로켓크로스 하기 전보다 운용비용이 50%나 감소했어요. 덕분에 안정적인 매출을 얻었고요. 재고관리라든지 배송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환불이나 반품, 고객 응대를 쿠팡 쪽에서 다 해주시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나 싶어요. 쿠팡 나이스! 또한 쿠팡은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 비서울 지역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상품만 입고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대만으로 쿠팡은 이렇게 소상공인이 쉽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성장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쿠팡은 우리 스타트업의 수출 성장 엔진이에요. 번역, 통관, 마케팅, 배송까지 알아서 다 해주고 저 대신 영업을 해준다고 하니 저의 입장에서는 완전 럭키죠. 또한 쿠팡과 손잡은 쿠팡 PV 중소제조사는 제품력에 집중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쿠팡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신뢰를 갖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매출이 무려 15배나 늘었고 함께하는 식구들도 4배가 됐어요. 공공과 함께 어디까지 성장하게 될지 너무 기대됩니다. 쿠팡은 2024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